중남구 주민들이 두 차례의 경선을 통해 보수 후보로 선택해 주신 도태우입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부터 8년간 변호사이자 자유투사로서 좌파 세력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러기에 좌파 세력은 총력을 다해 저의 공천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해상 주권을 포기하는 NLL 무력화에 동의했던 후보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난 8년간 문재인 정권 및 야당의 폭주와 국민의힘의 무기력에 밤잠을 설쳐왔습니다. 저 도태우가 당선 후 복귀하여 문재인 이재명 대표가 벌을 받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며 중남구의 희망찬 미래를 펼쳐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